are you냐, do you냐 어떨 때 이걸 쓰는지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방에 이번 시간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비동사는 상태 동사다 두 동사는 일반 동사다 이런 거 안 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개념을 알고 있어도 연습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 비동사 자체는 뭐냐면은 아무런 뜻이 없어요. 보통. 그래서 이 비동사가 나올 경우에는 이거만 기억하시죠. 형용사 아니면은 쓸 동사가 없을 때는 비동사를 씁니다. 그에 비해서 얘는 행동하는 것들이 나오면은 do를 쓰면 돼요. 여러분 너 좋아해 라고 물어볼 때는 좋아하다라는 행동이 있죠. 그러면은 are you 까요, do you 까요? 당연히 do you가 됩니다. do you like 이렇게 가는 거죠. 오 잘생겼어. 이 잘생긴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얘는 여러분 행동을 하지 않아요. 형용사입니다. 뭔가 꾸며주는 거예요. 잘생긴. 그러면은 are you 까요, do you 까요? 당연히 are you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 개념까지만 기억하시고 이거 어차피 예문을 갖고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하고 틀리면서 하나씩 익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한번 바로 예문으로 들어갑니다. do you냐, are you냐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죠. 너 커피 마시고 있어? 요 표현이에요. 한번 영작해 보시죠. 너 커피 마시고 있어? 내 커피인데 그거? 시작! 시작! 좋습니다. 여러분 잘 나오나요? 일단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드링크가 좋아요? 드링킹이 좋아요. 마시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드링킹이죠. 동사에다가 i 인재가 붙으면은 동사가 아니다. 제가 얘기했죠. 뭐 이게 동명사다, 분사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동사가 아니야. 그럼 뭐가 필요해? 동사가 아니니까. 비동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개념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문법학자 아니에요 여러분. 굳이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do you예요, are you예요? 당연히 are you가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 난 do you라고 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do you 괜찮습니다. do you 먹고 are you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게 드링킹이 동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are you예요. 아시겠나요? 이게 드링크가 됐다. 그러면 are가 뭘로 바뀐다? 당연히 do you drink coffee?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너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니 해석도 바뀝니다. 이것은 스프야. 여기 스프가 있죠. 이 스프가 지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이 스프가 이쪽으로 갔나? 안 갔어요.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러면 b를 써야 돼요? 둘을 써야 돼요? 당연히 b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b가 나오니까 hundred dollar bill 이것도 나와요. 어쨌든 이것은 스프다. 시작! 이것! this 동사 is 이런 것들 야 이런 것들이 힘듭니다. 스프는 영어로 soup 이렇게 하면 돼요. 선생님! this 대신에 this 대신에 it을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왜냐? it은 그냥 보이는 거 사물 하나가 it이에요. 저기 보이네? it this는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스프잖아. this is soup 대접하면서 this is pumpkin soup 그래서 this입니다. 세 번째 허리 아파? 여러분 내가 잠을 잘 못 와봐. 이러고 있어요. 친구가 그래요. 허리 아파? 허리 아파? 허리는 영어로 back 백입니다. 백 그럼 허리 아파. 시작 허리는 백이에요. 백 명사입니다. 그럼 누구의 허리예요? 너의 허리네. 이걸 조금 제가 뒤에다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게 이게 안 나오면 이게 안 나오면 그냥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you are back 허리인데 왜 you are back 이에요? 제가 그랬죠. 영어는 세세한 언어다. 확실히 찍어줘야 돼요. 어 백이냐 너 백이냐 마이 백이냐 이거 여러분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럼 you are back 아픈 거 아픈 거 아퍼 hurt 얘가 동사입니다. 백이 하나야. 앞에 뭘로요? does 이게 안 나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아유냐 두유냐 이런 개념을 10분 동안 여러분 유튜브 듣고 계세요. 왜 듣는까 여러분 필요가 없어. 그냥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개념 설명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걸 잘 모르니까 10분 20분 설명하는 거예요.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do are 확실히 잡고 싶다? 계속 연습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이에요. 너의 아버지는 등산을 가고 싶어하니? 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아빠 등산 가고 싶어해? 그럼 바꿔보세요. 시작 그렇죠. 등산 가다는 go hiking입니다. 얘가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do예요 are예요 당연히 do죠. 아버지 한 명이니까 does your father 여러분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우리 개념 다 알고 있어요. 어느 때 does 쓰는지 그냥 연습을 안 한 거예요. does your father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가고 싶다 want go hiking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의자 좋아? 자 좋아하는 뭐예요? 좋아 좋아 good nice 또는 편안한 이라는 comfortable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쓰시죠. 이 단어 중에 동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시작 잘 나오나요? 이 의자 좋아? 얘기할 때 잘 들어보세요. 이 의자 좋아? 그러면 is이에요 this 당연히 this 찍어서 가리키니까 이거를 무슨 it과 this의 차이점 이 개념을 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다 까먹습니다. 더 헷갈려. 이렇게 저랑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this chair 바로 갑니다. 좋은 거 여러분 좋은 거 good 형용사죠. 앞에 뭐 쓰면 돼요? 얘가 행동을 하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is this chair chair가 하나니까 is죠. good good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거 comfortable 편안한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comfortable comfortable 좋아요. is this chair comfortable I don't think so. 이렇게 연습 마지막 약간 이렇게 옆에 사람 때 옆에 사람이 아 이것 좀 부르고 너 왜 그래 좋냐 모르니까 좋냐 이런 약간 이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이거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 바꿔보세요 한번 아마 대부분 사람들 멘붕이 올 겁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 좋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영어는 주어동사다 다 알아 유튜브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있어 근데 이걸 못 뺍니다 여러분 좋냐 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반말을 한 거예요 유를 못 빼 왜 우린 이 연습을 안 한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와 함께 하면서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니까 뭐예요 기분이 좋은 거 해피가 있겠네 해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얘는 형용사 형용사 카페에 뭐여 쓴다 그렇죠 비동사 끝 Are you happy? 옆에 옆에 You don't understand Are you happy? I don't know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게 왜 안 될까요 도대체 유튜브 강의 많이 보고 여러 가지 개념들 많이 잡고 단어 외웠는데 막상 현실은 말을 못합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은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비동사 두동사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꾸로 가세요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마지막 문장 들어갑니다 잘 나오나요 여러분? 영어는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 많이 들어도 어제 일했어? 너 어제 일했어? 이 숨어있는 너를 찾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You가 무조건 주어가 나와요 일하다 라는 동사 여러분 일하다니까 제가 숫자 1을 했죠 지금 1 숫자 7 뭡니까? 재미없어요 일하다는 Work죠 어제 Yesterday 일단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동사의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네 그러니까 두냐 아냐 당연히 두겠죠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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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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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Do you Did you Are you Will you 이게 빨리빨리 안 나오는데 왜 새로운 단어를 공부하고 왜 새로운 표현을 공부합니까 여러분 이것부터 잡으시다 우리 올해는 이것부터 잡으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제 강의를 많이 알려주세요 어 프랭쌤이 이런 거 알려준다 재밌다 하하하 그러니까 옆에서 친구가 좋냐? Are you happy?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 어디야? 야 너 어디야? 왜 여기 안 와? 약속시간 늦었어? 어디야? 뭐라고 말해요? 일단은 여기 주어. 이 사람이 있어. 너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you야. 그렇죠? 어디가 어디입니까? 어디는 영어로 옵니까? 어디는 영어로 where이 됩니다. 근데 you를 제가 좀 뒤에다 쓸게요. 제가 where. 딱 썼는데 야 이거 쓸 동사가 없네? 그렇죠? 쓸 동사가 없죠? where are you? 그러니까 그냥 있다라는 비동사를 쓰는 거예요. where are you?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도 지금 만들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런 거를 유튜브 이런 거 보면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너 어디야? 하는 영어로 you were supposed to be here. 뭐 이렇게 알려줘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이거. 왜 where are you? 왜 R가 들어가는지 이것들 여러분 계속 연습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너는 스트레스를 받았니? 자 스트레스를 받다. 표현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stressed out. 한번 읽어볼게요. stressed out. 얘는 형용사예요. 밑에는 have stress. 얘는 동사입니다. 우리 일단 밑에 걸로 쓸게요. 너 왜 스트레스 받았어? 시작! 왜니까 why가 나오고. have stress가 얘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받았다라는 과거죠. 그래서 why did you? 이게 포인트입니다. have 동사 넣고 뭐 약간 이거는 너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이에요. a lot of stress 이렇게 가죠. 근데 이 stressed out이라는 이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든 쓸 수 있다. 얘 단어를 쓰면은 너 왜 스트레스 받았어? 그렇죠. 잘 보세요. 일단 왜니까 why you stressed out 이게 스트레스 받은 이라는 뜻이에요. 형용사 그러니까 과거를 아니 그러니까 비동사를 써야 되죠. 그래서 why why are you stressed out?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과거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 한국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내가 얘한테 지금 현재 말하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 받았어? 왜 스트레스 받았어? 현재일 수도 있어요. 얘가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어에 대한 시제를 몰라서 이게 헷갈리는 거지 시제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why are you stressed out? 얘도 되고 why were you stressed out? 얘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이게 명사로 가면은 이렇게 되고 스트레스 아웃이라는 형용사로 가면은 비동사를 씁니다. 이 개념은 알지만 연습을 안 하니까 여러분 어느 때 둘을 쓰는지 R을 쓰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저와 같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확실하게 연습 하고 싶다. 저희 프랭크쌤 영어 여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홈페이지로 연결해서 유료 강의로 저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